가니 슈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랫 녀석의 덩어리가 있고요. 위에 또 폴리거니 오브젝트가 있는데 위에 오브젝트는 부드러운 선택으로 여기를 이렇게 단추 들어가는 부분을 온폭 팔 거고요. 그리고 바이어스가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옆면에서 봤더니만 가운데가 뽕꼭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양쪽 모퉁이는 살짝 내려가져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리셋해서 시작해 볼게요. 탑 위에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즉 확장 오브젝트에서 챔퍼 박스를 만듭니다. 자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 거고요. 크기는 400에 랭스 400, 위드스 400, 하이트 150, 필렛 세그먼트 10, 랭스 세그먼트 11, 위드스 세그먼트 11, 하이트 세그먼트 5, 필렛 세그먼트 5 해서 요렇게 챔퍼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요 녀석을 퍼스펙티브 뷰에 와서요. F4를 눌러서 쇼 엣지, 엣지를 보도록 하고요. J를 눌러서 괄호는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디파이에서 더블 스무스 하게 되면 부드럽게 한 번 더 세그먼트가 나눠지죠. 자기 자리에 복사하는, 즉 클론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론 해주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V 되겠어요. 자 반드시 카피 복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랫 녀석과 위의 녀석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 복사된 녀석을 무브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니면 무브틀에, 무브틀이 선택된 상태에서 F12 눌러서 해주셔도 되고요. 자 Z좌표를 150하고 올렸습니다. 자 했더니 두 개가 이렇게 겹쳐있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위의 녀석을 가지고 한 번 작업을 할 건데요. 독립 모드로 보겠다. 즉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얘를 해주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Alt, Q 되겠습니다. 자 독립 모드로 이 하나의 오브젝트만 본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더블 스무스는 잠깐 휴지통에 버리고 다시 줄 거예요. 에디트 폴리, 폴리오브젝트 편집에 들어가서 서브셀렉트 버텍스 할 건데요. 버텍스를 부드러운 선택, 소프트 셀렉션에 유즈 소프트 셀렉션 체크하시고요. 폴어프라고 하는 건 범위예요. 부드러운 선택의 범위를 100이라고 줬습니다. 자 탑뷰에서 선택을 잡을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온폭 파일 네 군데를 선택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버텍스를 선택을 잡았고요. 자 프론트뷰에 와서 Y축으로 얘를 살짝 내렸더니만 여기가 온폭 하고 들어가는 걸 살펴볼 수 있겠어요. 서브셀렉트 푸시고요. 터블 스무스 주겠습니다. 부드러운 선택. 자 여기에서요. FFD 박스로 형태의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FFD 박스를 펼치고 컨트롤 포인트에 들어가서 탑뷰에서 해볼게요. 가운데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을 잡고요. 프론트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오는 이유는 선택을 풀지 않고 뷰포트를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Alt키를 눌러서 아랫부분의 선택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해서 제외했어요. 즉 아랫부분은 이 모습의 형태를 유지하고요. 윗부분만 뽕긋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 이어서 탑뷰에서 컨트롤 포인트를 양쪽 모퉁이를 이렇게 선택을 잡고요. 프론트뷰에 와서 Alt키를 눌러서 아래 있는 것들은 선택해서 제외를 하고 자 얘를 살짝 내려볼까요? Y축으로 살짝 이렇게 내렸더니만 자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에서 봤을 때 이쪽 모퉁이 이쪽 모퉁이 이쪽 모퉁이 이쪽 모퉁이는 좀 내려가지도록 요렇게 형태의 변화를 좀 줬습니다. 요렇게 살짝 내려서 좋네요. 재미난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에디트 폴리를 한번 더 줍니다. 무엇을 하려냐면 바이어스를 추출하려고 해요. 서브셀렛트를 엣지로 가서 모퉁이 엣지 하나를 클릭해 주시고요. 중심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루프 빙글 돌려라 라고 해서 선택을 잡습니다. 그리고 추출을 하려고 합니다. 요게요. 에디트 엣지에 크리에이트 쉐입 옆에 세팅 버튼 누르고 스무스 부드럽게 추출하겠다. 오케이. 서브셀렛트 빠져나오십니다. 자 우리 요기 봤더니만 선이 하나 이렇게 추출된게 보이는데 선택이 좀 어려워요. 이럴 때 선택하는게 바로 셀렉트 바이 네임 이름으로 선택하겠다.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요렇게 이름이 있으니까 선택하기가 쉽죠. 단축키는 H 되겠습니다. 쉐입을 선택합니다. 오케이. 자 예를요. 렌더링 시 이너브린 렌더러 가능하게 하겠다. 이너브린 뷰포트 뷰포트에서도 보이겠다. 무엇이 요기 아래 있는 요 값이 티크니스 값을 좀 올렸더니만 요러한 바이어스가 추출이 됐네요. 자 이기지트 아이솔렛 메이트 모드 독립 모드에서 빠져나왔더니 요러한 가니 쇼파가 완성이 됐구요. 자 여기다가 단추를 한번 박아 넣어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크레이트 지오메트리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스페어 구를 만듭니다. 자 구를 요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프론트뷰에서 구의 위치를 요렇게 온폭 들어간 요 지점으로 한번 옮겨 봤습니다. 그리고요. 구가요. 동그란게 아니라 납작하죠. 단추가. 그래서 Y축으로 얘를 싹 이렇게 납작쿵하게 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FFD 박스로 형태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로테이트로 돌립니다. 쇽하고 기울어진 거에 맞춰서 자 우리 레프트 뷰에 가서도 Z 눌러주면 줌 익스텐드 올 모든 뷰포트를 꽉 채우겠다. 지금 단추를 선택한 상태에서 Z 눌러주게 되면요. 줌키가 작동이 되구요. 레프트 뷰에 가서도 얘를 살짝 돌려줘야지만 형태가 모습이 기울이기가 잘 맞춰지겠죠. 모든 뷰포트를 잘 보면서 작업하십시오. 예 마음에 들게 됐네요. 사실 이거 단추를 이렇게 박아 넣을 때 살짝 공간이 뜨니까 요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셀렉트를 푼 상태에서 Z키를 누르면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체를 다 보여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구요. 자 미러를 하기 위해서 구 자체의 중심에서 미러를 하게 되면 위치를 잡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챔퍼박스 박스를 중심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뷰를 펼쳐서요. 픽 챔퍼박스를 픽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구를 선택해서 이 단추를 선택해서 미러를 주려고 하는데 중심이 내 중심에 있죠. 요거를 펼쳐서 유주 트랜스폼 코디네이트 센터 세번째 거 요걸 주게 되면 즉 챔퍼박스의 중심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에요. 그랬더니 중심의 위치가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밀어주겠습니다. 밀어 엑스 축으로 쌍둥이 복사 인스턴스 오케이 자 다시 두 개의 오브젝트 같이 선택 잡고요. 자 요기가요 두 개를 여러 개를 선택을 잡게 되면 셀렉션 센터로 쓰겠다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 챔퍼박스의 중심을 쓰겠다 요 세번째 거로 다시 바꿔줍니다. 세번째 거 다시요 세번째 거 중심의 위치가 옮겨졌죠. 자 밀어주겠습니다. y축으로 인스턴스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간유 쇼파를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